안녕하세요 리안님의 취미생활의 리안입니다 지금 메추리가 갈라질러 하는데요 아주 좋아요 메추리 태어날래 해서 지금 박스 다 준비해놨습니다 오! 흔들렸다 오! 또 그 금 같죠? 저렇게 해서 이제 금을 엄청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해줘야 돼 네 지금 껍데기가 저기 아래에 엄청 많이 까져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메추리가 1시간 안에 태어날 것 같은데요 이제 메추리 태어나면 또 찍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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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